김규리의 풍당풍당 김규리의 풍당풍당 이 노래는 뭔가요? 좋은 노래, 좋은 영화, 좋은 공연들은 우리를 잠시 어디론가 데려다주는 그런 기분이 들죠 가끔은 어느 멋진 곳으로 여행을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론 잠시 잊고 있던 나의 과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꽉 붙잡아서 나의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멋진 재주를 부릴 줄 아는 남자 특별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화요일은 재즈의 풍당이잖아요 오늘은 오늘만 쉬고요 이분과 함께 오늘만 공연의 풍당 함께 하겠습니다 공연 기획자이시자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기도 하신 탁현민 자문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풍당당 행진곡 아니었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런 노래를 마칭을 하면서 들어올 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정말 더 재밌었겠네요 자문위원 자문위원이시긴 한데 명칭이 너무 길어요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보통 탁현민 씨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제일 편하긴 한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하는 일을 붙여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탁위원 이렇게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탁위원? 탁위원 발음이 어렵죠 아니요, 원래 탁식씨가 원래 이런 센 발음들이 발음하기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위원자에서 이응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편하게 하세요 그런데 위원 이렇게 하니까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그러신데 그나저나 우리 퐁당퐁당하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연 연출하고 있는 탁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뉴스공장에 금요일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 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뉴스공장 같은 프로그램이 청취율이 훨씬 높은 게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문화보다 더 화제가 되고 각광받고 관심이 집중되는 건 좀 약간 뭐랄까요 서글픈 것 같아요 정치로 삶이 바뀌었다 보다는 사실 이 음악이 내 삶을 바꿔줬다 이런 게 훨씬 퐁당퐁당한 말랑말랑한 사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들어오면서 올쏘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문화예술계 사람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쨌든 하는 일이 공연 연출이고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악 방송이나 이런 데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시사 정치는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음악을 얘기하는 자리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부를 일이 별로 없었고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부를 일이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퐁당에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이 또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볼까요? 원래도 바쁘신데 요즘 25일부터인가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로 바쁘시죠? 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에서 열리고요 원래 정상회의는 실은 이렇게 사전행사 그다음에 환영행사 부대행사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회의는 대개 정치적 이슈들이 민감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개최하는 그 도시나 그 나라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g7이나 g20 같은 거 하면 도시 전체의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완전히 집회와 경찰들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주로 벌어지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좀 뭐랄까 이게 어쨌든 국가의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주도하는 일종의 컨벤션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다채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환영행사도 하고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대규모 에어쇼도 해서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추산되는 분들이 또 에어쇼를 함께 즐기시기도 했고 음악적으로는 저희가 24일에 아세안 판타지아라고 국내 케이팝 스타들하고 아세안 가수들이 함께 자리를 만드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세안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가수들 뿐만 아니라 아세안 10개국에 있는 가수들도 오나요 네. 아세안 10개국 가수들이 다는 못 오지만 한 7, 8개국 이상 참여하기로 하셨고 그 무대를 보면 여러 가지 음악을 좀 경험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뭐 잘 모르잖아요. 브루나이 음악 아세요? 한 번 가봤어요. 가보기밖에 못했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브루나이 음악도 그렇고 미얀마 음악 이런 거 그런 나라에서 우리 한국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고민도 있어요. 문화적으로는 케이팝이라는 게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큰 자랑거리고 문화적 성취이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케이팝이라는 말이 주는 어떤 확장성의 한계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차이나팝이 대세가 되고 유행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거기에 대한 여러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텐데 그래서 케이팝이라는 게 우리 독자적이고 아주 훌륭한 브랜드이지만 이번에는 케이팝보다는 다 함께 음악으로 어우러지면 좋겠다 해서 아세안팝 아세안팝 그런 명칭도 한 번 써보고 그래서 아세안 팝뮤직컨서트 아세안 판타지아 이런 제목을 붙여본 거죠. 음악도 패션처럼 계속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 변화를 할 때 보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접목시켜서 퓨전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변화를 겪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시도해보는 거 도전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레파토리만 하는 게 아니라 미얀마 가수와 한국 가수와 콜라보하고 브루나이 가수와 우리 댄스팀이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협연 무대를 좀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한 번 놀러오세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저 지난주 금요일 날 들었는데 뉴스공장에서 그 에피소드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희 푸드 스트릿 아세안의 맛. 그건 한 2주 정도 부산에서 사전부터 당일 정상회의 끝나는 날까지 진행이 될 텐데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첫 오픈일 겁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사전부터 해서 이제 좀 열기를 이어가는 의미에서. 그런데 김어준 씨 방송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길거리의 셰프들을 섭외하는 게 이게 녹록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길거리에 10개국에 여러분 길거리 그냥 유명한 셰프 그 나라의 유명한 셰프를 모셔온 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길거리에서 제일 유명한 셰프를 각 나라에서 착출해서 모셔왔대요. 여의도에 어느 유명한 포장마차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음식이 훌륭한데 혹시 한국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 가서 한 일주일만 장사하다 오시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먹혔어요? 믿 안 믿지 않아요? 그걸 납득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거길 왜 가야 되죠 부터 시작해서.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를 왜 부르는 걸까 등등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그날 얘기한 것처럼 비자나 여권을 만드는 데도 문제가 막 생기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다 들어와서 준비하고 이번 주 금요일 부산에 놀이마루. 놀이마루가 아니고 놀이마루입니다. 서면에 있는 놀이. 놀이마루. 놀이마루에서 킥오프하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놀이네요. 아주 기대도 크고 너무 많이 가시면 이게 어쨌든 사람이 하시는 일이고 이분들이 보통 한 100인분 이상은 안 해봤던 분들이에요. 새롭게 경험을 하시는 거죠. 한 10팀 상대하고 이래서 한국이구나. 포장마차라. 그 부분에서 약간 지금 겁내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이거든요. 가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또 이게 흔치 않은 기계거든요. 10개국의 길거리 음식을 한 장소에서 다 맛보실 수 있는 게 그래서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문화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했을 때 어느 정도는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새롭다 보니까. 낯설어서. 낯설어서 그런 거죠. 낯설고 생경하고. 네. 그런데 이 음식으로 함께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하고 아주 유효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필리핀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이렇게 쭉 있는데 아세안 국가들이 다른 분야에는 별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지 않아요. 뭐 미얀마의 문화라든지 혹은 브루나이의 정치라든지 이런 거에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까 아세안 국가 이름을 쭉 나열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받을 음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세안 음식만큼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착안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세안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렇게 10개국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태큐믹위원회에 신청곡 좀 몇 곡 부탁드렸거든요. 그중에 한 곡입니다. 이 노래 왜 신청하셨어요? 갑자기 노래 듣나요? 역시 음악 방송이네. 순수 음악 방송이거든요. 노래 중간중간에 들어줘야 돼요. 싸이의 예술이야. 이 노래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골라오셨죠? 싸이는 이번 24일 엔트리예요. 아, 이번에 또 공연에 오르시는구나. 그래서 싸이 씨가 저는 여러 가지 면도 저는 좋게 생각하지만 그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제일 고마운 건 뭐냐 하면 이런 국가행사를 부탁했을 때 이게 사실 규리 씨도 그렇잖아요. 이 국가행사라는 게 영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나가면 한동안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이제 어떤 뭐랄까요 매니지먼트의 어떤 룰 혹은 처세의 방법인데 싸이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두 번 부탁했는데 두 번 다 너무 장구하지 않고 자기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고 해준 점도 너무 고맙고 국군의 날 때 그렇죠. 작년 국군의 날에 작년 국군의 날 때 군대를 두 번이나 갔다 왔다는 인연으로 장병들하고 같이 콘서트를 마지막에 하셨죠. 이번에 한아세안도 거의 원조잖아요. 케이팝 원조. 그래서 저는 농담 반 진담 반 싸이가 왜 또 저를 부르세요 형 그래서 네가 시조새잖아. 네가 케이팝 시조새인데 한번 해줘야지 해서 이번에 다른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줘서 그것도 고맙고 미리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요청 부탁드렸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싸이의 예술이야 함께 듣겠습니다. 김규리의 퐁당퐁당 탁현민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싸이는 싸이 노래를 들으면 그냥 놀고 싶어지고 막 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놀고 싶은 생각으로 젖어들죠. 네. 그렇게 무대를 꾸며주기도 하시고요. 이번에 또 보아도 함께 하시죠. 네. 보아 씨도 이번에 나오세요. 보아 씨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판문점에서 했던 음악회 때 존 레넌의 임혜진을 제가 부탁을 드려서 어렵게 또 곡을 연주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때 감기도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번에 또 부탁드렸더니 이번에 또 한번 나와주시기로 해서 싸이 보아 하면 뭐 어쨌든 나머지 아세안 다른 가수들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행사에 혹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지 많이 여쭤보고 계세요. 이번 정상회의 모터가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의예요. 그래서 100% 흡족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정상회의로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일반 국민들에게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눴던 전야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어제죠. 어제 사전 신청을 받고 공연장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저희가 전체 좌석 중에 좌석을 오픈을 했는데 한 1분 40초 만에 매진이 됐어요. 벌써 매진됐어요? 1분 40초 만에? 그래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조금 조정을 해서 조금 보기가 불편하시더라도 함께하실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추가적인 신청을 받는 그런 공지가 외교부와 문체부를 통해서 아마 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행사는 회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실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보실 수가 있고 가장 볼 수 있어요? 보실 수 있죠. 뉴스나 뭐 이런 것 통해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다른 정상회의랑은 조금 다른 점은 그 정상들이 참여하는 만찬 행사의 뒷부분에 우리 문화행사를 한 40분짜리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당일날 저녁때 방송으로 kbs1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놨고 그리고 bts 프로듀서인 방시혁 씨. 나와요? 방시혁 씨. 이거는 서밋 행사라. 제가 금방 티가 났나요 많이? 죄송합니다. 너무 적극적이시네요. 우리 방탄들. 방시혁 씨. 그리고 넷플릭스의 ceo죠.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분을 특별히 모셔서 k-culture 서밋이라는 걸 행사를 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정상회의의 서밋은 정상들만 참여하거나 초청받은 관계자들만 참여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서밋 자체의 정상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 좌석도 오픈을 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서밋에 직접 참여해서 기조 키노트도 듣고 필요하면 질의응답도 하고 이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tv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tv에 생존이 된다는 기본적으로 아리랑 tv를 통해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나가고요. 그리고 아세안 참가국들은 개별적으로 또 각자 자국 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당연히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실시간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기대돼요. 우리 퐁당 청취자분들이 탁현민 위원님 나오셨다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계세요. 그리고 퐁당의 서배력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김규리의 서배력이죠. 제가 콜은 잘 깨요. 딱 보이길래. 소복이 님께서 어머나 탁현민 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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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신데 9700님께서는요 반갑다고 행사장에서 뵈면 더 멋진 분이라고 왜요 그리고 조재희 님께서 멋있다고 이런 칭찬 잘 안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네요.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하는데요. 만드신 거나 쓰신 거 읽으신 건 아니에요. 그대로 보내주신 거 지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도 연출도 너무 바르고 맑아요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이건영 님께서는요 탁 의원님의 감성을 건드리는 행사들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실성사이다 님께서는요 울보 탁현민 그게 아마 소방의 날 에피소드 얘기하면서 왜요 우셨어요 제가 한번 울컥한 게 울컥했어요 우셨어요 울었죠 유튜브 방송에 나간 게 있어서 그렇고요 방전에 나갔구나 여전히 독도에서 또 소방관 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생각하면 저는 모든 공무원들 아닌 공무원도 나쁜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되게 다 자기 역할이나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고 또 이번에 소방공무원처럼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게 자기 일이니까 가는 분들을 보면 약간 존경과 경외심이 들어요 정말 그래서 그분들이 더 안전하게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9421 님께서는요 탁 의원님 공장장이랑 방송하실 때랑 귤디랑 방송할 때 목소리 톤이 완전 다른데요 좀 하이가 됐나요 늘 응원한다고 힘드셔도 나라를 위해서 조금만 힘써달라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칭찬도 많이 받는데 혼도 많이 받는 혼도 많이 나는 그런 자리잖아요 칭찬은 제가 했던 일로서 받는 거고 혼은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것 때문에 많이 야단을 맞았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삶의 한 부분에 분명히 잘못한 지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사과하겠지만 사과가 말로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남은 제 삶을 통해서 그냥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에서 울보 탁현민 멋지다 그리고 남자도 울어도 돼 라고 해주셨고요 저는 제가 잘 울어요 남자는 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막 누가 그런 말을 했나 보죠 근데 저는 뭐 눈물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탁현민 표 무대를 보면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감성적으로도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나를 배려해 준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무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 제가 하는 일이 행사기획자문위원이라는 게 아마 그것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대통령이 참여하시거나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대해 자문하는 일이에요 자문이라고 하면 그냥 이러이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방향이 좋겠다 저게 나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은 공연을 만드는 것의 자문이라는 것은 그냥 듣지 잘못하면 그냥 참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일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제가 책임지고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한아세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감동 이런 것들은 실은 이제 한아의 공연을 만드는 것 뭐 방송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스토리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중심이죠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사람조차도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말 있잖아요 스토리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아마 그게 왕좌의 게임의 마지막 대사였던 것 같은데 왕좌의 게임 미드의 마지막 대사였던 것 같은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쉽게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시간짜리 공연이든 30분짜리 행사든 혹은 4분짜리 음악이든 그 안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평소에 알던 오빠가 아니죠 그래서 탁현민 표 무대가 달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 때도 많겠지만 힘이 날 때? 힘이 날 때는 언제 힘이 나나요? 어쨌든 저는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만족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고 존재감을 느끼죠 그러면 무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사람들 다 가실 때까지 아니요. 바쁘면 제가 먼저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냥 간지럽게 표현하면 이 일을 한 25년 26년 하니까 주로 콘솔에 있잖아요. 무대 뒤쪽에 있는데 무대 객석 뒤에 있죠 객석 뒤에 있으면 사람들의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실은 한 25년 26년 그 일을 계속 되풀이해서 하다 보니까 뒤통수가 일켜요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사람들의 표정을 유추하거나 항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뒷모습만 봐도 이 행사나 이 공연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열심히 멋진 무대 만들어주신 거에 비해서 칭찬은 많이 못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는 일이 제가 한 명의 연출가로 기능적으로 기여하는 거지 실은 그 행사는 대통령과 국민들이 가져가셔야 하는 거죠. 영광이 있다면 그리고 호응이 있다면 그거는 뭐 아쉬울 게 없어요. 이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칭찬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드리고 고맙습니다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와 함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대요. 시간이 없네요 그런가요? 너무 시간 짧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바래를 너무 영원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얘기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바래를 꿈꾸며 이 노래는 어떤 사연이 있죠? 이 노래는 정말 아마 이게 처음 공개하는 얘기일 텐데 너무 좋아 이 노래 제가 판문점 선언이 있던 그날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걸어 나오실 때 이 음악을 틀었어요. 한성공연 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곡을 쓸 때는 미리 작곡자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양해도 구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보안상 행사의 내용을 미리 알릴 수가 없잖아요. 외부에 그래서 안 알리셨어요? 그건 규정상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일단 쓰고 나중에 맞자 하고서 그 음악을 틀었어요. 바래를 꿈꾸며 를. 그리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되게 다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행복해 하셨고 그런데 이제 저한테 마음에 짐이 있고 빚이죠.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어렵게 어렵게 그런데 서태희 씨가 활동을 지금 막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으시니까 막 고민 끝에 이제 어떤 서태희 씨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매니저분을 하나 찾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내가 이러저러 해서 서태희 씨께 사과도 드리고 양해도 늦었지만 양해도 구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모처로 오라고. 집으로. 모처로 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갔죠. 갔는데 매니저분이 매니저분도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한테 감사하시죠 그랬더니. 노래 틀어주셔서? 아니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덕분에 제가 서태희 씨를 1년 만에 만나게 되네요. 이러는 거예요. 매니저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언둔하시고 공개적인 활동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매니저하고도 1년 정도 떨어져 있었구나. 그렇죠. 매니저가 저한테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하여튼 서태희 씨를 드디어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자초진영을 설명을 했어요. 이러저러 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고. 그러나 어쨌든 그 음악을 쓴 다음에 저로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상당히 좋아했던 건 사실이다. 내가 하여튼 늦었지만 미리 말씀 못 드린 점을 사과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서태희 씨가 한참 이렇게 있더니 씩 웃으시면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고맙습니다. 내가 숨을 언저리 그 음악을 만들었을 때의 그 느낌. 그때 했던 바람. 그때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고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 노래군요. 지금 노래가 흘러고 있는데요. 탁현미연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아세안 정상회의 멋지게 잘 마무리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아세안 정상회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